시하면 또 미스트롯 빼놓을 수 없잖아요. 미스트롯 시즌 2인가요? 네. 시즌 2에서 준결승이었죠. 네. 준결승에 진출은 했지만 아쉽게 탈락했어요. 네. 아쉽게. 그래도 혹시 얻은 게 있다면 어때요? 본인은 어떻습니까? 저는 미스트롯 하면서 약간 제 정체성을 좀 찾았어요. 트롯 가수로서 어떤 방향성을 좀 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. 전통 트롯을 좀 밀고 나가야 할지 아니면 상큼하고 발랄한 세미 트롯으로 가야 할지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의 상큼하고 발랄한 모습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. 나이에 맞고 나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장르를 하자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 얘기를 또 하려면 이 얘기 또 안 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강혜연 님이 알고 보면 2013년에 데뷔했죠? 2013년이었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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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그룹이었어요. 걸그룹의 베스티 이름이. 네. 그때는 군통령. 군통령 베스티. 근데 그냥도 아니고 무려 리더. 리더. 무려 리더 출신이에요. 그런데다가 또 배우 활동도 했고. 아, 아니요. 배우는 안 하고 베스티 활동이 끝나고 나서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배우로 전향해볼까? 해볼까? 생각을 했는데 아, 역시 나는 배우는 아니구나. 그런데 본인이 그럼 아이돌 활동을 할 때 내가 트로트 좀 잘하네? 이런 게 있었어요? 아니면 전혀 그때는 트로트 반응?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장윤정 선배님 닮았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장윤정 선배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. 그래서 이제 아이돌 할 때 특기로 트로트를 많이 부르고 다녔거든요. 그때도 하긴 했네. 네. 네. 그때는 물론 약간 이제 특기 있어요 하면 이제 이렇게 잠깐 소개하는 식으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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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이 어땠어요? 그렇게 특기로 부르니까. 좀 좋았어요. 왜냐하면 아이돌 친구들이 트로트를 자랑했을 텐데 저 정도로 잘하는 친구가 없었어요. 아, 여러분. 자, 네 글자 중요합니다. 저 정도로 밑줄 쫙. 밑줄 쫙. 저 정도로 밑줄 쫙. 이거 좋다. 이거 좋다. 이거는 이런 자신감은 사실 좋은 거예요. 네. 요즘 자기 피할 시대니까. 여러분, 오늘 밑줄 쫙. 저 정도로 이거 밑줄 쫙. 아, 이거 좋다. 이건 본받아야 돼요. 이런 것도 있잖아. 주말 아침 생방송 라디오를 저 정도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. 맞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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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써먹으면 된다. 네. 맞아요. 오늘 하나 배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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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719번님은 궁금한 거 있대요. 네. 읽어주십시오. 동안 비결이 뭔가요? TV에서 처음 봤을 때 20대 초반인 줄 알았네요. 동안 비결은 약간 타고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항상 웃고 좀 밝게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. 그거 진짜인 것 같아요. 네. 네. 일단 인상이 웃는 인상이에요. 고민을 막 이렇게 많이 안 해요. 근데 회원님 토요일이고 아침이잖아요. 네. 방금 라이브 한 곡 하셨는데 네. 또 라이브가 괜찮을까요? 어, 그럼요. 네.